좀 우리 혜경 씨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그 물건은 우리 신박한 팀이 가져올까요? 혜경 씨는 혜경 씨가 이건 비우겠습니다 하는 거 가져오시고 그럼 오늘만 볼 걸 그 결심으로. 오늘만 보겠다. 어머 어머. 이거 전쟁이네 전쟁이야. 그러니까요. 자매는 또 시작인가요? 자 가보시죠. 출발하시죠. 일단 박스를 가져오겠습니다. 어디? 자 한번 끄집어내봅시다 우리는. 전신은 여기에 맡길게요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. 자 천은 천대로 돕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검정색. 이게. 생각보다 더 많아서. 언니 또 있어? 가방 이제 없죠? 아이고 무슨 소리. 와. 아 진짜 어떡해. 나 정말 어떡해. 안 보시는 게 나을 뻔했어요. 어떻게. 나 정말 미안한데. 아니 이게. 나 신박한 정도는 의뢰 안 할게요. 나 그냥 제가 제가. 나 신박한 정도는 의뢰 안 할게요. 진짜. 이게. 나 의뢰 안 할게요. 나 의뢰 안 할게요. 큰일났는데 지금. 저기 신박한 정도 취소한다고 하는데. 의뢰하신 분들이 많이 당황하세요. 괜찮습니다. 당황하지 마세요. 당황하지 마세요. 당황하지 마세요. 와, 이렇게 허전하다고, 이거? 이렇게 행하다고. 놀랍다.